노래의 motherfucker 덕ờ집 어머 지금 소시지 구워서 도시락 반찬을 좋아했어요 adverse 찍는거거든요 아침 행장고 받은 cose 너는 저녁 많이 먹었잖아 졸리면 가서 주무세요 안 돼요 엄마 도시락이에요 누이는 주무세요 졸려 죽겠어 야 엄마도 먹고 살아야지 엄마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밥 먹어야지 어떻게 너만 먹으려 그래 그래 안 그래 이거 사람 먹는 건 넌 못 먹어 가는 거냐 오케이 가서 할머니랑 놀아 루이 부르세요 가 얼른 가 얼른 가 가세요 얼른 가세요 또 왔어? 루이야 이건 엄마 거야 이건 못 먹어 어차피 미치겠네 이게 네 몸에도 안 좋고 사서 엄마 몸에도 별로 좋지 않은 거 같은데 괜찮나 해? 괜찮나 해? 괜찮나 해? 괜찮나 해? 괜찮나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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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